냐옹 맛있는 냄새를 난다 이게 전자렌지 돌리니까 더 막 응 흥미가 막 난리 났다 쟤네 애기밥 탐내는 거 봐 전자렌지에 살짝 돌렸더니 그냥 하시길래 식탁에 앉아있어 식탁에 앉아있어 니 밥 아니다 야 10분 전에 밥 먹고 이러기야 어? 안 먹은 척한다 또 내 밥이고 지 밥이고 남의 밥이고 어어? 어어? 안 돼 애기 거야 두 녀석들이 난리가 났네 우리 잔디는 그래도 착해가지고 백 거는 백 거는 쟤 쟤 쟤 쟤 쟤 도둑놈 내려가 누가 고롱거리나? 왜 골골골골 지 것도 아닌데 왜 지가 골골골골 냄새가 나니까 아주 애들이 그냥 어? 잔디도 이제 올라왔다 알았어 니 마음은 알겠는데 냄새를 맡아가지고 애들이 울어서 안 되겠어 영양제 영양제입니다 조금 츄르 타입인데 젤리로 돼 있어서 급여도 좀 편하고 애들이 아주 잘 먹어요 이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누가 이 시간에 간식을 줘 응? 다 먹었어 이놈의 새끼 응 어휴 우리 잔디도 아주 잘 먹었어 배꼬 다 먹고 그릇도 먹는다 다 먹였다 자자 이제 고양이들아 자자 이제 고양이들아 연어 아 July 2 헤엄 пере이 아니 탐 fetch 어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